작품명 에일리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욕망을 외계인의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그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미와 취의 갈등을 전쟁에 빗대 표현하려 했습니다. 욕망이 불러온 전쟁처럼 가장 아름답지 못한 상황에서 미의 본질이 더 잘 보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로고, 기어, 디테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 젠이더. 큰 슬라이더. 오, 쇼가 내버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사람. 네, 사람. 부질없는 욕망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구성부터 제작까지 8개월에 걸쳐 완성된 에일리언. 작품이 마무리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작품 안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해보고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상상해보는 것. 이곳에서 예술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댄이 만든 건 감상용 조형물이 아닙니다. 작품은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즉석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자유로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영감은 다른 이들에게도 쉽게 공감을 얻어내게 마련입니다.